안녕 형들!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신이야! 오늘은 카브노드 소개할게! 카브는 게임, AI 전반에서 데이터 교환, 가치 분배를 용이하게 하는 모듈식 데이터 계층이야. 웹2, 웹3 유저들이 카브 생태계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면 수백만 명의 데이터 기여자와 소유자들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어. 쉽게 말해서! 유저가 게임 내에서 특정 보스를 클리어하는 시간, 퀘스트 클리어하는 시간 등을 데이터화해서 전달해주면 게임 사는 난이도, 밸런싱 같은 레벨 디자인에 도움이 되니까 카브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해 유저들에게 수익화를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카브 플레이라는 게임 플랫폼이 있는데 웹2에는 스팀이 있다면 웹3에는 카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아더사이드나 매트릭스 같은 웹3 게임을 플레이하고 업적을 달성해서 재물 얻고 게임 콘솔, 기프트 카드, NFT 등으로 수익화할 수 있어. 웹3 게임이 재미없다고! 그래서 카브는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250만 명 유저를 확보했고 780개 이상의 게임과 AI 프로젝트들을 지원해서 이런 단점을 최소화하고 있어. 이외에도 카브는 모바일도 지원하고 있고 텔레그램 AI 챗봇도 개발해서 카브 생태계와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카브 베커는? 해시키, OKX 벤처, 마블X, 샌드박스 등등 총 2천만 달러를 펀딩받았고 최근에 구글 클라우드와도 파트너십을 맺으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어. 카브 노드 정보는? 코인 총 공급량은 10억 개, 노드는 총 10만 개이고 토크노믹스에서 노드에 채굴되는 할당은 25% 총 4년 동안 채굴돼 6개월마다 25%씩 감소하는 반감기가 있고 채굴은 컴퓨터를 켜놓거나 가상 서버가 필요한데 이게 불편한 형들은 위임을 해서 수수료를 주고 대신 돌릴 수도 있으니 참고해. 카브 민팅 정보는? 화리라운드는 5월 24일 9시부터이고 퍼블릭 라운드는 5월 28일 9시부터야 민팅 가격은 티어가 높아질수록 비싸지는 구조로 1티어는 499불 상당 아비트럼 더브유이더로 구매할 수 있어. 더브유이더 스왑하는 방법은? 거래소에서 아비트럼 체인 이더를 메타마스크에 보내고 유니스왑에서 더브유이더를 스왑하면 돼. 카브 구매 방법은? 사이트 접속해서 10% 할인 코드 입력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 맞춰서 구매 버튼 활성화될 때 바로 누르면 돼. 카브노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2024년 VC 트렌드를 보면 죄다 AI 얘기이고 애플도 우리 AI 놓치지 않을 거야. 선언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어. 하락장에 떨어지던 델리시움도 오르고 아이셔도 0.4미더에 살 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1.9미더니까 올해는 그냥 무지성의 이 아이라고 생각해. 카브는 조각하다, 깎다라는 뜻에서 영감을 받아 네이밍했다는데 더 높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 깎고 깎아 최상의 기술을 조각한다고 하니 네이밍 센스부터 믿음이 가는 것 같아. 내가 4티어 확정아리 가져왔는데 관심 있는 형들은 영상 더보기 구글 폼 참여해. 형들 투자는 본인 선택. 영상에 없는 내용은 do you only search 알지?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